자 오늘 정해찬의 오게티라고 하면 석점이예요 자 이번엔 화스킷 카운트 정해찬 파울 아 정말 이 장면이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이덕훈 선수가 자 두 점과 함께 자유투 하나를 또 얻어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엔드원을 만들어냈죠 역시 또 이 팀의 에이스들은 경기 내내 못해도요 특별할 때 그리고 중요할 때 또 득점을 해주는